Q. A. R.I.R. NOW 첫 등장 Q. R.I.R. NOW 첫 등장 하나 둘 셋 Q. A. R.I.M.B.S.P. 안녕하세요. Q. A. R.I.M.B.S.P. 안녕하세요. Q. A. R.I.M.B.S.P. 원티만 버티치는 건 좀 차봅다 이거 좀 Q. A. R.I.M.B.S.P. 나 지금 열정밖에 없다 보나? 지금 Q. A. R.I.M.B.S.P. 형이 좀 체력이 많거든? Q. A. R.I.M.B.S.P. 지금 차박 멤버들을 깨우러 가고 있는데 Q. A. R.I.M.B.S.P. 첫째 날 상황을 잘 몰라서 Q. A. R.I.M.B.S.P. 지금 차박에 제가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Q. A. R.I.M.B.S.P. 근데 제가 Q. A. R.I.M.B.S.P. 격리하는 동안 Q. A. R.I.M.B.S.P. 몇몇의 멤들을 이제 Q. A. R.I.M.B.S.P. 모르는 사이가 됐거든요 Q. A. R.I.M.B.S.P. 연락이 안 와가지고 Q. A. R.I.M.B.S.P. 우리 우영이, 우리 사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네요 Q. A. R.I.M.B.S.P. 뭐야? Q. A. R.I.M.B.S.P. 뭐야? Q. A. R.I.M.B.S.P. 뭐야? Q. A. R.I.M.B.S.P. 나야? Q. A. R.I.M.B.S.P. 아, 이게 윤호 모르는 사이라서 Q. A. R.I.M.B.S.P. 우리 성화! Q. A. R.I.M.B.S.P. 왜 모르는 성화? Q. A. R.I.M.B.S.P. 아, 뭐야? Q. A. R.I.M.B.S.P. 누구세요? Q. A. R.I.M.B.S.P. 경릭이가 또한 Q. A. R.I.M.B.S.P. 연락을 한 번도 안 주셔가지고 Q. A. R.I.M.B.S.P. 제가 많이 서운해 있는 상태인데 Q. A. R.I.M.B.S.P. 혹시 성화이 어떻게 되시죠? Q. A. R.I.M.B.S.P. 네? 저는 윤호고요. Q. A. R.I.M.B.S.P. 죄송합니다. Q. A. R.I.M.B.S.P. 일어나, 이제 가야 돼 Q. A. R.I.M.B.S.P. 어디다 Q. A. R.I.M.B.S.P. 나 지금 열정밖에 없다고 Q. A. R.I.M.B.S.P. 나 지금 체력이 남아두니까 빨리 놀러가자 Q. A. R.I.M.B.S.P. 빨리 놀러가자 Q. A. R.I.M.B.S.P. 놀러가자 Q. A. R.I.M.B.S.P. 놀러가자 Q. A. R.I.M.B.S.P. 놀러가자 Q. A. R.I.M.B.S.P. 빨리 해야지 Q. A. R.I.M.B.S.P. 끝났지 도미나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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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경리계가 어떻게 연락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나 지금 체력밖에 없거든? 빨리 놀러가자 심심해 놀러가자 빨리 빨리 가자 빨리 야 얘들아 일어나 빨리 놀러가자 일어나 야 잠시만 빨리 가자 빨리 준비하고 나와 니가 리얼 얼리얼을 알아? 야 너 얼리얼이지 너 김홍주 아니지 자 이번에는 우리 스위트룸 친구들 우리 스위트룸 오고? 종호가 저쪽에 자고 있고요 종호는 모르는 친구랑 어떻게 신박하게 깨우지 어떻게 신박하게 깨우지 도미나의 공연 도미나의 공연 도미나의 공연 도미나의 공연 도미나의 공연 도리나의 공연 도미나의 공연 도미나의 방역 도미나의 방역 도미나의 코로나 일어났네 벌써? 잘 잇다 왔어. 뭐라고? 잘 잇다 왔어. 잘 잇다 왔냐고? 너 웃는 줄 알아? 연락을 어떻게 한 번 더 안 할 수가 있어? 내 삶이 너무 바빴어. 너 삶이 너무 바빴어? 근데 형이 좀 체력이 많거든? 내가 잘 쉬고 와가지고? 야 이거는 좀 야 이거는 좀 시청자 연령이 있어 이것도. 형 우리 나가야 돼. 메모리는 어때요? 안 돼. 야 너 왜 때릴 때리는 거야? 나 나갈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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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